오늘 봐라 외로운 한미꼬 이 차같이 바라불며 눈물을 지 야 저 2층에 갔다왔나? 젊어서도 흘리고서도 고구마진 한미꼬 그 사연에 마음을 세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허공에 헌척하네 어리시고 좋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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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도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이제는 알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